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뉴저지 오호팩에서 추석맞이 대단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동포들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정담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여러가지 행사를 구경하면서 고향의 향수를 달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18년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쇼를 비롯해서 멋진 태권도 시범쇼는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전통공중한복쇼도 색다른 문화축제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난 이번 잔치는 다양한 전통문화들이 선보이면서 주류사회를 비롯해서 중국, 필리핀, 인도계 커뮤니티도 참여를 하면서 다민족 화합을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주 전에도 포테니컬 가든에서 37번째를 맞이하는 추석잔치가 열리기도 했고 동포축제라던가 동문축제도 있었고 스포츠축제들도 열리면서 가을은 마치 한인동포들을 위한 계절처럼 풍성한 잔치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라던가 스포츠행사가 행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가 미국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인행사에 초대하면 참석을 거부하는가 하면 참석하더라도 보좌관이나 보내는 그야말로 한인사회를 무시하기 일수였습니다만 한인사회 축제가 상황에 개최되다 보니까 지역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주지사나 거물정치인들도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하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이처럼 한인들의 향수를 달래주기도 했지만 정치력 신장에도 1등 공신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뉴욕 늦어지 추석맞이 행사에서 거물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늦어지 추석맞이 행사에서는 메난데스 연방상원의원이 한복까지 차려입고 참석을 해서 있는 걸 보면 한인사회의 정치적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나 하는 걸 실감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는 한인사회 축제는 타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정치적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공헌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의 참여의식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일부 봉사자들에 의해서만 개최되기에 더 많은 동포들께서 재능을 기부하든 재정을 기부하든 무엇을 기부하든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